서울시 동작구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상도 4동에 위치한 이번 신혼부부주택은 동작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력하여 건설한 두 번째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규모는 1개동, 지상 5층의 총 10세대이며 주변 임대료 시세의 절반 수준인 월 임대료 17만원에서 45만원 선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% 이하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입니다.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9월 20일까지 주택가로 등기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12월 6일 동작구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. 지금까지 바른언론 국민의술이TV였습니다.